시간을 뒤돌아... 다시요? 네. 나 장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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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장근희입니다. 네, 저는 워킹이라는 팀을 거치고 소울스리머즈라는 팀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다른 사람들들을 열심히 하고 있느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히킹뮤직구들이랑 하나씩, 두 개씩 재미있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또 같이 공연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스킨덤 뮤직의 대표이신 영평한 작곡가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제가 히킹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합류하는 것이 히킹뮤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길게 있었는데 작년에 12월에 했던 오베 콘서트에서 제가 되게 좋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노래로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막내로 히킹뮤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솔로 앨범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팀으로만 생각했었고 팀으로 낸 앨범들로만 기억해주셨는데 올해는 종교 1집을 그것만 써놨던 곡들을 정리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히킹뮤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공연들 또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합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또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엽게 해주세요. 낯선 막내일텐데요. 여러분 기억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